어유 샤오 지금 포스도 해갖고 포스도 아니고 그 Exodus 오는 거겠지? 아니, 그 단계에서 그래, 그 섬류러 해서 들어오던 건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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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변 동안에 다 얘기한 거고 그래, 이런 걸로 되어 있으니까 산호 타는 사람 있는 거고 저 뒤에는 붙잖아 그래, 신만하지, 언니 응 두역에 센트럴파크나 그런 것도 공원에 잘 좀 더 있는데 여기는 따로 섬으로 그냥 공원을 만들어버렸다 그치 두역에 센트럴파크나